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따뜻한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. 제가 글로벌 청소년들을 위해 조그만 콩 적금통을 만들었습니다. 이 적금통으로 우리 친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. 모두가 더 행복하도록 적금을 응원할 테니 여러분도 많이 관심 부탁드려요. 이 프로젝트는 네이버 해피빈 한국국제문화교로진흥원, 한국해피타츠, 그리고 YG가 함께합니다. 안녕! 이 프로젝트는 네이버 해피빈 한국국제문화교로진흥원, 한국해피타츠, 그리고 YG가 함께합니다. 문화교로. 이 프로젝트는 네이버 해피빈 한국국제문화교로진흥원, 지능원, 네.